영주님 별풍선 23개 감사합니다 아 드디어 만났다 영주님 23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드디어 아 오늘 테란전 0 저그전 3번 나머지 다 한 열몇번 아 드디어 아 드디어 저그 걸렸다 진짜로 와 행복하다 진짜 싼다 와아 싼다 맨 드디어 두번째 경기를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자아 하아이 드디어 두번째 경기 어 죄송합니다 너무 좋아서 첫번째 두번째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두번째 경기 집중하자 이티야 집중하자 숙싹숙싹 오늘 밤새서라도 분량 뽑을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 못할수도 있지만 해야 돼요 해야 돼 해야 돼 구탈바 영상 언제쯤 나오냐고요 토스가 없어지면 나올 수 있습니다 아 테란전 좀 하고싶은데 어 뭐야 아 아 아 아 아 개새끼 이건 토스보다 더한 새끼예요 진짜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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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틀크루즈 가동 완료 누긋하게 갑시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